네브리넨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T1의 세팅이 Kill Joy의 세팅이 a에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 이주가 버틴하면 되거든요, 사실상 근데 쿼드로 안 온다? 이러면 예상 으로 나눠속 위치 쏙소리를 들으면서 카라온 하지만 Compan jangan 오래 참았거든요 Chest 그런데 performances 근데 천 haar은 더 큰 그림을 위해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미 미드가 끊겼기 때문에 네, 같이 이거 해물에서 이미 다 내려가서 툭 들어야 됩니다, 그냥. 자, 로시가 2명. 미드 쪽에 한 명이 고립되어 있을 때 싸우는 타이밍은 좋습니다. 자, 굵혔어요. 카르페가 마무리. 자, 그리고 라키와 남았습니다. 아, 그대로 카르페가 정리하면서 피스톨 라운드를 가져가는 T1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피스톨처럼 결대로 A를 가면은 아니, 왜냐하면 로시가... 자, 들어가요? 사고 날 수 있어요? 로시가 플래시 드라이브 각을 이쁘게 나올 수 있는 위치거든요, 이러면. 그런데 이주가 타이밍 잡죠. 자, 그런데 이주가 한 명. 자, 엑스크레이트. 오, 새로 텍스처를 잡았습니다. 이러면 남은 건 메테온 짠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위치를 보시면 애초에 로시가 플래시 드라이브를 이쁘게 들어가게끔 세팅을 했던 켈조이랑 같이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오, 이렇게 로시가... 자, 이주가 역시나 이번에도 A 사이트 좀 앞쪽으로 메인으로 나오나요? 그리고 이거 B 전진 포탑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Y는 의심은 할 거거든요, 연막이 이렇게 쳐지면. 스킬을 쓰고 들어오면 안 했어요! 아, 이주가 2명! 아, 이주가 2명! 이거 약간 젠지가 욕심대다 사고 났는데! 자, 로시! 그러니까 Y는 스킬 추사하기 아까우니까 안 쓰고 간 건데 인원수의 밸런스를 맞춰야지 해볼 만한 사이즈가 잡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카르페가 보려다가 일단 다시 들어갔습니다만! 아, 타이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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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페! 자,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러면... 자, 이러면... 아, 근데 카운터 정찰 용 화살을 던지기 전 타이밍에 일단 써서 무력화를... 근데... 아니, 오포 위치 때문에... 자, 뒤에서 이미 2주가 되거든요. 아, 이걸 모르죠,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자, 2주? 텍스쳐 일단 잡아냈어요. 자, 시간 촉박하거든요. 뛰어야 됩니다, 이제는. 자, 25초 남은 상황에 일단 텍스쳐부터 빠르게... 해야 될 게 많아요. 사이트 클리어해야 되지, 메인 봐야 되지, 와인 체크해야 되지, 다 봐야 돼요. 자, 근데 생각보다 텍스쳐가 빨리 들어왔다 보니까 엑스큐레이트가 올라요, 텍스쳐의 위치를. 자, 일단 텍스쳐가 엑스큐레이트를 정리했습니다. 해볼 줄까, 조명! 자, 걸렸고요. 자, 이러면... 설치자마 어떻게 끊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건데... 오, 루시! 오, 루시! 저 아직 프레시레버 많거든요? 네. 자, 스킬이 너무 많습니다. 오, 루시! 와, 다 지우고! 이게 부스레임이에요! 자, 다시 한 번 제로 포인트를 확인! 자, 총 맞고 같이 할 만하죠, 사야가 내려올만 합니다. 카론이 잡아냅니다. 2대3. 5%로? 자, 2%가 하죠. 자, 과감해요. 근데 멀치킨이. 자, 카르페가 카론을 잡아줬고요. 멀치킨과 메테오 갈렸어요. 아, 근데 떨어져 있는 총도 하필이면 가디언이라서... 자, 일단 파편탄이 떨어지면서 피해줍니다. 근데 바네체는... 오, 잠시만, 바네체! 바네체! 깡이츄! 우와! 이야, 2대3. 우와! 벌써 12킬을 낸 롯이었습니다. 자, 텍스쳐 선수가 일단 칼폭을 들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멀치킨 퇴근했거든. 이러면 텍스쳐가 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엑스큐레이트가 킬주의 세팅을 B로 돌려가지고요. 이거 결대로 B가 하면 약간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자, 내 사야가 오토두고 있습니다. 우와! 와, 센스! 아니, 원샷 텐데? 왜?! 와, 이거 완전 센스예요, 완전 센스예요!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사야가 베이스 쪽에서 다시 한번 지켜봅니다. 지금 설치가 거의 안 된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어가지고요. 아, 이거 클래식 B로 신고 알고 있습니다. 카르페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어요. 오, 타이밍! 우와! 엑스크레이트! 너무, 너무! 자, 타이밍의 분노와 함께 텍스쳐가 잡습니다. 이미, 이미 치워는 이득을 본 거예요, 이거는. 자, 1선은 들어갔지만 2선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라서. 아니, 이게 오퍼가 없는데. 오퍼! 자, 이거! 우와! 수고해요! 못 가요, 못 들어가요. 바로 택까지! 이거는 약간 어거지입니다. 어거지로 들어간 거예요. 어차피 안 됐기 때문에 들이받지 않는데. 자, 너무 많은 선수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텍스쳐 하나 잡기, 어두워. 아, 그리고 스텝으로. 제가 볼 때 오늘 T1 이런 싸움 실수 안 하려고 지금 계속 붙어 다니는 건데. 아, 이주! 이주가! 정말 마무리! 7대1까지 벌어지는. 큰 피해가 안 되는 게 상대 자금 없는 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저런 게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라운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와, 네. 총기가 짧을 때, 젠지의 총기가 짧을 때만 유독 엑스크레이트의 포탑과 나노섬 세팅이 B로 가다 보니까. 젠지의 머릿속에서는. 와, 카르페! 아니, 엑스크레이트 세팅 어디 하냐 이거예요. 그냥 보내주질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열어둔 거예요. 어차피 카르페가 메인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태라서. 수비팀 시작 진영으로 흘러가는 것만 봐라. 아, 그렇네. 자, 메인 쪽에서 다시 한 번 카론을 잡습니다. 자, 라키아가 서서히 접근 중입니다. 자, 드로닝. 어, 찔러야 됩니다. 와우! 라키아. 저 위치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자, 심지어 제로 포인트로 일단 안쪽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스킬로 최대한 버텨야 됩니다. 네. 어, 라키아. 자, 마키에서 해서 로시 잡았습니다. 자, 이러면은 그냥 라키아 버리고 사이트를 터뜨리자 하면 됩니다. 와, T1이 선택이! 좋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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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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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이러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야들. 자, 초기 얻었어요? 야, 저리하고 하네! 젠지가! 자, 텍스처 선수가. 자, 이거는 그냥 힘내십니다. 근데 문제는 텍스처가 살짝 먼저 나오면 앵글 자체는 유리하거든요. 네. 우와! 이거야! 이걸 끌어쳐요? 사라 플레이어! 아니, 무슨 플릭을? 제로 포인트로 인해서 일단 먼지킨 선수의 위치가 약간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 로시! 어, 근데 먼지킨이 여론을 해주긴 했어요. 네, 트레이드. 다 잃고 있으니까 이주가, 이거를. 어, 시간 없습니다. 젠지도 선택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와, 헤븐에서는 지금 오퍼가, 그리고 이주가. 이게 발피를 못 잡는 게. 어, 발소리듬고 발소리듬고. 우와!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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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자, 이번에는 라키아. 이미 스킬이 다 빠진 상태로 들어오는 젠지 걷는다! 아, 사야. 그냥 연막 들어간 척 페이크하고 여기서 에임으로 해야 돼요. 자, 아마 오늘 같은 날은 따로 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 거거든요, T1도. 네. 그리고 충격 화사에도 두 개가 있어가지고 배터리 하나 언더 하나 쏴봐도 돼요. 내려왔습니다. 카론. 이야! 사야! 네, 오퍼가 오늘따라 날카롭습니다. 여기서 스킬을 와인을 체크하면 템포가 늦어져요. 그래서, 네. 피해 망상 던지면서. 우와! 그런데 로시! 자, 여기를 먹어야 돼요. 근데 걸려가지고, 걸려가지고. 자, 코드 두 개 텍스처. 더블로. 어? 아니, 하미 형 데려갔어요? 피로도가 너무 높아요. 앞뒤 다 봐야 돼서 지금. 그리고 일단 메인에 있는 인원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연막이 없어가지고. 텍스처가 여기서 끝낸다면. 텍스처가 바로 앞쪽. 아! 소리야! 그런데 변수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메인 쪽으로 둘 다 빠지는 것도 방법일 건데. 엑스큐리티가 또 먼치킨 선수를 잡으면서 메테오. 아! 아! 뭐가 걸렸어요? 아! 오 마이 갓! 젠지 말립니다. 젠지 말렸어요. 아, 리스펙. 지켜봅니다. 아, 이렇게 해서 라운드를 또 하나 가져가는 T1입니다. 스킬을 아끼면서 가고 싶은 마음에 젠지인 거거든요. 아, 오늘 이 주가 방식 역할을 너무 잘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해도 말아요. 근데 사야 선수가 이렇게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 일단. 오! 칼을 봤어요. 아니, 이 각도를? 아니, 메인에서 오면 어떡해. 이걸 버텨요? 이걸 사야. 잠시만요. 와! 오늘 배짱이! 자, 사냥꾼의 분노. 오 마이 갓! 아, 기아이. 사냥꾼의 분노까지. 와. 뭐 세계 정상 공자 대결. 어? 자, 카루페가 긁으면서 먼치킨 일단 잡았습니다. 아, 그리고 설치 타이밍에 이거 사냥꾼의 분노로 한 명 가면 진짜 사고 납니다. 자, 체력이 많이 없는. 택시어, 일단 뒤쪽으로. 자, 여기까지 드립. 그러면 엑스큐리에이트가 이 턴에 뭔가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네. 이거 말고는 T1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자, 설치가 아직 안 됐어요. 이제 됩니다. 자, 힙은 쪽으로. 오, 메테오. 자, 그대로. 마지막 라운드를 가져가는 제인지 미사이트에 모든 선수들이 뭉쳐있는 T1. 그러니까 순풍의 프렌치에 사고 날 여력은 없습니다. 자, 걸렸어요. 제로 포인트 하나 때문에. 오! 오, 메테오. 아니, 이게 갑자기. 여기서 카루 선수가 무리하다 죽으면 T1에게 기회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팀원들을 위해서 그냥 시간만 버렸습니다. 자, 이 사이트로 빠르게 진집을 했습니다. 아, 근데 젠지도 선택이 되게 좋은데요. 자, 먼지게 2명 텍스처까지. 템포 밀리지 않겠다. 자, 루시 남아있습니다. 아, 텍스처가 정리하면서 후반전 피스톨 라운드를 가져가는 젠지입니다. 뭐, 그 스코어가 요즘에 많이, 아, 천킬 했나 보네요. 아, 천킬인가. 아, 텍스처 선수의 천킬. 아, 뭐, 최근 천킬 때는 뭐 라운드 승리가 많이 없었는데. 아, 예. 아, 약간 느낌 뭐야. 나야, 나. 주인공은 바로 나야, 나. 이런 느낌. 입을 열고 로테이션 해야 됩니다. 심어놔야 되는데. T1이 이거 모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젠지가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와, 액션 크레이트. 본인이 오퍼를 잡은 양. 이러면 에이스 파틱 가야죠. 오퍼 잡았다. 가자, 들이받자. 자, 가르페가 먼치킨. 정리해줬고 2주까지. 2선에서 카론을 정리합니다. 아, 이거 찌르고 싶은 마음으로 타이밍이 날아갔어요. 문이 닫혀요. 머리쿵. 어우, 메테오 일단 원샷으로. 머리쿵이 이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퍼레이터를 살릴 생각도 할 거라서 라키아가. 여기를 알 수가 없죠. 자, 에스큐레이트가 메테오를 정리하면서 들어옵니다. T1은 수비 때 강제 교전을 위한 연막들을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자, 일단 파편단 던져놓고 정원적으로 빠집니다. 어, 강제 도와요. 카린이 제로 포인트에 묶여서 피해망상을 못 던져서. 야, 진짜 어시가. 던져부터 좋아요? 아, 이거 자꾸 빠져요, 텍스쳐? 자, 한 명씩을 잃었습니다. 아이, 뭐. 메테오가. 네. 자, 카르페에서 턴을? 오! 아, 이러면 메테오 위치가 걸려서 월샷으로 가요. 자, 사야 플레이어가 메테오를 잡았고요. 여력이 없습니다, 스킬이. 이미 카르페가 충격 화살 두 발 있기 때문에 시간 끌리면 안 되거든요, 젠지 입장에서는. 자, 위치를 계속해서 아, 좁혀가고 있습니다만. 이주가 라켄을 잡았고요. 야, 로시 오늘! 다시 한 번 먼치킨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러면 다시 세이브입니다. 내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렇죠.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딜까? 고민하는 동안 나무 뚫리면 난리납니다. 그렇습니다. 먼치킨 선수가 지키고 있는 나무쪽 날짜 선수 피했습니다. 아, 성간판은 미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시. 이게 결국에는 메인뷰를 열어놓고 있으니까 저게 가능한 건데. 오, 근데 사야가 이겼는데요? 그런데 변수가 있다면, 카론이 사이트 안에서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 근데 라키아가 일단 엑스퀄레이트를. 이 연막, 버티는 연막들이 있다 보니까. 네, 사야가 하나씩 더 정리했어요. 자, 사냥꾼의 분노까지. 우와! 1대1! 아, 근데 오늘 사야가 5% 미스샷이 아예 없어요 지금. 거의 모든 샷을 다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키아가 심리전 겁니다. 아, 근데 이거 모를 텐데요. 더 크게 걸어서, 더 크게 걸어서. 사운드 들었나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사운드! 들었어요! 폭포! 사연! 사연! 대단한 오프로 매치 라운드를 먼저 가져갑니다 T1 팬분들 입장에선 이런 경기가 보고 싶으셨을 거거든요 마스터즈 마드리드 2등한 팀을 잡는 그 상상이 네!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아예 안 놓칩니다 오늘 사연 아니 라키아도 나와라 나와서 인포 가져가던가 스킬을 써라 이런식의 협박을 하는건데 상승기록 할폭 한 번? 한 번? 지금? 우와! 사연! 아니 이걸 끌어 샀어 너무! 와! 와 한 명씩 일단 교환 자리에 옮겼어요 자 변수는 2선을 끊어있어 아 선! 눈 말고 눈 말고 여기서! 매트요? 사연! 어 이거 넘어? 우와! 아니 사연아! 이건 진짜 총검수야 와 2조 혼자라면 몬치킨입니다 자 몬치킨의 가디언이 이럴 때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긴 해야되는데 자 몬치킨의 가디언 자 부족하 30 플랜티드 잘다 백포트로 숨어든 2조 만 스킬은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위치를 알고 있다는거 오 봤어요 자 연막 들어오기 전에 가야되요 네 파편탄으로 한각을 지우고 백포트에 한각을 지우고 가도 되는데 자 3강 변수가 있다면 2조가 돈거에요 우와! 몬치킨! 야 진짜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구 불렀어요 매번 그냥 공짜로 주니까 예예 매번 공짜로 주니까 이번에 연막이나 피해망상에 내가 직접 맞겠다 이거 뭐 드론 쓸 때 내가 찌르겠다 이것도 있을 것 같은데 탓어요 저지! 와! 3킬입니다 저지로 야 너무 맛있게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또 이지 선단 또 줍니다 우리 나 와인 같게 안 같게 4개 라운드를 어떻게 우리가 버텨낼거냐를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나무 쪽 몬치킨 2명 남았습니다 떠요? 오 돌아왔는데요? 네 그러게요 방금 자 정말 두 번째 라운드 이거 무력화에 사냥꾼의 분노로 사이트 한쪽 긁어주면서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무력화 자 로시야 무력화 어 걸렸어요 걸렸어요 라키야! 로시 자 근데 2초가 한 명 더 아 끝날 것 같은데요 끝날 것 같은데요 자 2명 남았습니다 어 이거 머치킨 가면 끝이에요 자 2초! 아니 T1이 젠지의 어센트를 이기나요? 자 하나 잡고 습격 취소했으니까 아니 텍스쳐라 봐야 돼요 이거 진짜 자 1대3 죽지 않습니다 메인에서 싸워줄 필요 없는 카르페거든요 싸움 동시에 한 명 가는 순간 나오면 됩니다 카르페는 언더 떨어지면은 이주가 나오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4킬 이주의 기운으로 또 한 번 T1이 젠지의 어센트를 이겨냅니다 에임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심플하게 교전한다는 마인드에요 이거는 그냥 근데 문제는 이 교전이 견갑바위 했던 레이스가 버틸 수 있냐 제로 포인트? 스파이크를 던져가지고 묶이면은 플래시드라이브 연계로 3명에서 나가자 설계는 좋았어요 네 상향을 일단 끊기게 됐습니다 이거 깨져가지고 멋지게 숨어있어요 자 이거 나와줘야 돼요 같이 옆쪽에서 카로 2명 이주환호씨 자 혼자 하면 엑스큐레이트 하나 위치 확정인데 여기서 체력이 안 긁히는 게 중요한 엑스큐레이트고요 자 일단 잡아냈어요 스파이크를 가지고 뒤죽으로 빠집니다 찍고 싸우자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네 지금 키면 안 돼요 이거 어차피 스타팅 끊고 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어차피 기다리면 지는 걸 알아서 엑스큐레이트가 인원수 줄이려고 나가죠 봤어요? 오오오오오오오 그 찍고 자 이제부터 엑스큐레이터의 턴이거든요 안 싸워도 됩니다 이거 자 사이퍼와 사이퍼입니다 이제부터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T1이 아닌 젠지에요 네 찾으러 가야 됩니다 시간도 발소리 들리고 서로 찍고 서로 난 뽑고 어어 오케이 자 메텨 오오오오 엑스큐레이터 플러치로 피스톨 라운드를 가져가는 T1 야 엑스큐레이터 선수가 뭐 애초에 A 사이트 와 있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정보가 많이 없는 T1이고요 오 이러면 무료 감염병과 동시에 그러면 라키아가 좀 불안한 포즈 오오오오오 가이야 요기서 투자를 한다 아 근데 문제가 있다면 카론의 피해 망상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T1이 또 막을만한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 한편탄 던져 오 로시 자 이러면은 이미 계속 나와 있어요 한 번 더 역용해요 한 번 더 역용합니다 와 로시 스텝이 자 카르페가 함께 해줬습니다 야 혼자 남은 라키야 세 번째 라운드인데 아 이렇게 자 안 했던 거 갑자기 합니다 T1이 안 했던 거 갑자기 해요 자 이런 플레이로에요 그대로 월샷으로 갑니다 한편탄 타론조선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자 이러면 갇혔어요 TECSER 하나라도 데려가자가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TECSER 근데 바로 옆에서 또 한 명이 오고 있었어요 내가 강 만들 테니까 본대 좀 와봐거든요 이제 자 이러면 이제 깨졌고요 그러니까 어그로 끄는 동안 일단 본대에서 와줘야 되는데 근데 너무 외로운데요 너무 외로운데요 와 택셔 아니 아니 그거 다 했죠 이러면 애들아 이건 해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고 자 이거 자 함정 때문에 카르페도 호전적으로 못합니다 자 당장 해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시간 살짝 끌었고요 자 이러면 요동봇을 어그로 끌 때 기역자에서 나갈게요 자 바다 채 안 됐어요 안 됐어요 2초 파이밍 짱 듣고 보세요 완벽한 팀합을 보여줍니다 T1 아 최대한 앞라인까지 붙어가지고 가는 거 이게 또 T1이 컴퓨터긴 한데 로시 바로 트레이들 서inger yet, 또 이렇게 돌아 버리면은 오포강이 안 나와 버리거든요 그리고 먼치 캔도 약 오! 우оне 고릴라 니다 공포가 앞라인의 공포가 橙 택셔 롤틱 아 Перísimo About 아 ifferent 자 그리고 텍스처가 대신해서 본인이 아니 함정 세팅 때문에 지금 다 날아가는데요? 자 그리고 찍힙니다 오? 그런데 T1! 도전! 자 아직 모릅니다 몰라요 몰라요 아 1초! 야 T1 다시 한 번 그게 안 되면은 그대로 경기 전반 흘러가요 아 그리고 텍스처는 어쩔 수 없이 과감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로시를 끊었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로시라서 쪽에 좀 신경을 쓰이게 했어요 근데 이게 젠지랑 T1이 다른 게 A 메인 클리어가 안 되고 있는 젠지이기 때문에 무리를 못하다 보니까 라운드 차이 때문에 오우! 아 메테오까지 자 앞쪽에서 끊어냅니다 카르페가 텍스처를 정리해 자 메테오 자 제로 포인트 때문에 일단 뒤쪽으로 물러나는 텍스처 이미 이것만 봐도 T1이 의식을 많이 해요 지금 자 들어왔어요 반샷! 오우! 자 그리고 사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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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주가 갚아줍니다! 여긴 내 위치다! 내 자리다! 자 근데 또 번치킨의 가디언! 또 번치킨의 가디언! 자 1대1이요? 핑치콕 핑치콕! 우와! 번치킨! 자 이거 함정 건전한거 변수에요 함정 건전한거 변수입니다 번치킨이 옆쪽으로 피합니다 눈이 안보여요 근데 이거 정찰령 화살 때문에 일단 안전한 위치에 들어왔거든요 자 근데 매티우거 정찰령! 아니 이게 오히려 한동에 걸린거를 잡으려다가 지금 잡힌거라 그저 그저! 자 위치 한 번씩 파악해줍니다 아 그리고 이제부터 메테오의 위치를 계속 의식해야 되는데 엄청 빨라요 야 잡았어요 자 설치가 됐는데 카르펄 엑스큐레이트 어려운 싸움 한 명 이겨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젠즈 11대 6 자 사연의 위치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 우와 자 이러면은 내 턴인가? 자 신경절도? 사야가 타이밍 잡아야죠 자 이거 설사운드 탭 나는 순간 우와! 엑스큐레이트! 놀랐어요! 놀랐어요! 걸렸어요! 자 여기 난전 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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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혼자 남은 메테오입니다 사실 이런식의 개코의 기절봇이나 플래시드라이브를 막기 싫어서 계속 기다린건데 자 1대3 근데 일단 스파이크의 위치가 좀 절망적인 위치라서 네 자 메테오가 안쪽으로 서서히 진입 일단 스파이크를 먹었으나 사야가 옆쪽에서 기다립니다 T1이 설계했었던 그 리테이크 각도가 안 나올거거든요 어? 그냥 에임으로? 여기 자짓말 메테오 엑스큐레이트 카우트 와! 근데 중간중간에 카르니 유혹을 너무 잘하네요 네 로시가 메타로 끊었습니다만 라키아가 또한번 교환을 좀 내줬고 어! 근데 그냥 에치는거 같네요 각 벌려라 오! 오! 와 이렇게 해서 카롤이 카르페를 잡습니다 네 카르페에 저 두명 카르페 로시가 저걸 뚫어내야지만 네 리테이크 각이 완성되거든요 네 네 함정이 있어라 오! 그러면서 오! 드리블을 너무 잘하는데요 자 그리고 위치 다 치킵니다 이러면 네 자 위쪽에 엑스프레이트도 끊겼고 하지만 카르페 자 이쪽 자 이러면 위치는 한정됩니다 네 팀원이 오른 공간이 보여요 젠지는 결국에 시간에 젠지편 자 3대2 아 이거 끝나는데요 브리즈 가는 것 같은데요 야 이렇게 해서 젠지가 두 번째 맵을 가져가면서 결국 양 팀은 마지막까지 향합니다 자 궁포인트를 먹고 들어온다는 거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어 근데 카론이 이거 연막 차수로 보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카론이 뒤쪽으로 숨었어요 아니 카론은 어떻게 되는데요 근데 아직 몰라요 이거 팀원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엑스프레이트 때문에 자 많이 끊어냈습니다 택시와 먼치킨만 남았습니다 컨트롤러를 그 전략가를 쓸 때와는 다르게 쓰고 하브와 함께 그 본인들의 존을 만들다 보니까 어? 택시와 두 명? 2대1? 동수? 어 이걸 도입받아요 카르페가 자 위치가 파고 엑스퀄레이트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족 웃고 컨택으로 가던 아니면 별을 빼라 이러면 2선들은 편합니다 자 카론이 바로 먼저 뒤쪽에서 근데 이미 백업라인이 형성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의 젠지라서 오늘 라키아가 사이아를 잡았습니다 사이트에서 메꾸는 싸움이 됩니다 젠지가 자 학교 형식을 주고받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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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미 신원은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네 어 그리고 먼치킨이 이게 타이밍이 어? 자 이러면 돼요 흘러들어간 거 몰라요 예 어디까지 로시가 걸어갈 수 있느냐 어? 어? 봤습니다 로시는 알거든요 어? 몰라요 스파이크 먹은 다음에 시간이 좀 태우자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시간에 웃는 건? 어? 어? 멀치킨이 진짜 탈폭을 들고 있는 캑처 선수가 A사이드 쪽에서 대기중 이거 못 들어가요 차원피루 때문에 자 A조 선수 안쪽으로 어? 아 사야 다 찍어줘요 다 찍어줘요 다 찍어줘요 나를 쏴라 자 라키아였는데 사야를 일단 잡았습니다 어? 안쪽으로? 근데 이미 맥거전이 있는데 네 티온도 정돈이 좀 필요한 턴이거든요 지금 근데 먼치킨이 돌기에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어? 어? 메태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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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쉘 에프 3킬 갑자기 여기서 운서 쿡클? 아니 진짜 절약왕의 젠지 또? 우와 또 한 번 젠지가 어려운 라운드를 챙겨갑니다 2대2 동점 야 투자가 좀 있었던 라운드였는데 네 이 화살 하나 때문이에요 사실 이거를 제대로 찍어냈어요 와 와 미드 내지는 B쪽의 전진을 통해서 계속 얻어가거든요 정보를 어? 아니 아니 양팀도 총장인데 야 서로 복수해줬어요 자 이제 B사이트 쪽으로 향하고 있는 스파이크고요 마주칩니다 먼치킨 먼치킨 먼치킨이 타이밍을 잡을 겁니다 다 흘리고 다 흘리고 마지막 턴에 찌를 거예요 근데 로시가 아 먼치킨 사고받고 먼치킨이 3명 자 서로 사고 자 1대2 먼치킨의 위치가 아 진짜 어딘든 일단 찾아야 돼요 그쵸 예측되는 위치는 딱 두개예요 위냐 뒤냐 앞이냐 뒤냐 이거 하난데 와 야 로시가 근데 어쨌든 이걸 밀어내므로써 오퍼의 뷰는 열어놨다 보니까 주도권 잡았으니 B쪽으로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젠지가 근데 문제는 A를 저렇게 전진하는데 여기서 나같이 끊기면 오히려 내가 잡는다? 자 1번 더 오 4이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막 복도도 가려워하는 상황일 거라서 와 와 이러면 B가 열리고 자 터널 쪽에서 근데 옆쪽에 라키아가 되기 중 라키아가 사고를 내면 해보고 여기서 잡아야 돼요? 네 잡는 거 말고는 리테크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1차 2차에 한 명씩 있고 라키아 시선 돌려놓고 저 터력은 많이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근데 사야가 한 명을 더 잡았어요? 아 근데 미드 주도권이 좀 손쉽게 먹음으로써 로시도 풀릴 수 있는 각도가 만들어질 거라 근데 이게 T1도 근데 이게 T1도 T1도 부담스럽게 빨리 스타팅을 해야 되는 게 양쪽 다 어차피 사이퍼가 없기 때문에 T1이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고요 이러면 결국 로시가 뭔가 크랙을 내줘야 되는데 사냥꾼의 분노 일단 들어가요 그러니 옆에서 한 명씩 끊어냅니다 잘 돌았는데요? 자 먼치킨 아 로시가 허리를 끊었어야 됐는데 자 일단 스파이크를 아 결국 텍스처가 마무리 즈음이어서 심지어 온 게 이러면 터널로 들어간다는 압박대로 줍니다 근데 진짜는 메인 메인 쪽에서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전이랑 세팅을 똑같이 하고 템포를 더 올렸어요 지금 자 그럼 멘테오를 더 올렸어요 기독족 자 한 명씩 잡았습니다 카르페가 멘테오를 자 이러면 로시가 구덩이에 올리고요 자 근데 사야가 조금 더 나와요 이게 약간 리스트가 조금 더 나와요 거의 느낌이 걸어서 상하이를 갈색인거 같은데 차 쏴야 되는데 드라이 플랜트 야 그런데 이번에도 텍스처 선수 요즘 오퍼거든요 그냥 세팅을 하지 말고 오퍼로 드라이하게 나가 제대로 찍었어요 야 텍스처 진짜 이러면 말씀드릴 때 심리전에서 이번에 웃습니다 젠지가 자 그러면 에이 메인 주도권이 뺏겼어? 지금 빠른 속도로 B를 한번 달려볼까가 될 건데 어 근데 봤습니다 자 사야 자 이거 미끄러져가지고 틀렸거든요 결국에는 같이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주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깊게 더 깊게 오 라키아 커버 한 샷 근데 사야의 위치를 몰라요 사야의 위치를 몰라요 사야의 위치를 몰라요 자 이제 들어왔는데 오 사야 자 앞뒤로 사야의 슈퍼모드 싸울 이유 없죠 그쵸? 거기다 엑스큐레이트까지 끊어주면서 이번에도 텍스처 이제 초기를 밟고 와 사야 사야야 진짜 히어로 바이로 뭔가 거기다가 락현 텍스처 자 근데 메인 성운을 통해서 일단 텍스처의 각을 만들어줬고 하나 자 여기에서 이 쪽이에요 오 라키아 가면서 긁어 자 선치자 8초 서로 댑니다 아우 죽겨봤어 자 3대2 2대2 오 2명 담았습니다 사야 자 과연 1대2 야 무빙 자 그런데 문제를 2명을 가면서 와 사야 우와 사야 사야 또 한 번 위기에서 팀을 자 사내분의 분노 자 피했고요 자 일하면 사내분의 분노 자 카론이 여기서 견딜 수 있느냐 자 일단 뒷쪽으로 빠졌어요. 사야 플레이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야 플레이어 택수열라봤습니다. 자 여기 이 각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갇혔거든요. 아하! 이러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로시에게 잡히는 카론이었습니다. 교전에서 지질 않아요? 티온이 지금 일부러 이렇게 스킬 계속 던지면서 오는 게 오프각 열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먼지캔의 위치가 변수가 되긴 할 것 같은데 포켓에서 포켓! 포켓에서 포켓! 자 토킹까지 바꿨어요. 이걸 너무 잘해요 먼지캔이! 진짜 계속해서 파고들면서 상대의 허점을 노립니다. 항상 보면 옆전진 타이밍이 예술이에요. 방심하면 안 돼요. 왜 피해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끝파랑이 있기 때문에 또. 자 사야가 한 명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조용히 먼지캔이 또 당기네요. 또 한 번 걸어갑니다. 그런데 무조건 더블로 나가면 돼서 카론이 막아섭니다. 프리롤. 무조건 나온다. 나는 다르다. 나는 감시지. 내가 못 그렙니다. 아 이거예요. 카론이 항상 보여주는 거 하지만 엑스크레이트가 본데 메테오를 끊습니다. 지금 여기가 진자가 아니고요. 지금 뒤에서 중력의 셈, 그다음에 충격 화살. 종미나 니터니아 충격 화살. 그다음에 또 배배빨 다 지금 다 순서대로 나갑니다. 자 일단 정탈 화살 찍혔어요. 그래서 피원이 해야 되는 건 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근데 이거 잘 밀었는데 생각보다 스킬 미스 났고 카론이 명품이에요. 카론이 4킬. 이번에 카론의 턴이었습니다. 전담 마크하는데 어 별가 또 아 이게 첫 턴에 못 보내면 이주가 또 고립이 되는 거라서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서로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엑스크레이트 근데. 자 먼치킨. 결국 잡았는데요. 오 잡았어요. 잡았어요. 이주가 잡았습니다. 자 두 명 남은 이주와 카르페. 그래도 총기 밸류의 차이가 2대2. 카르페가 화살이라고 내. 몰라요.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자 라키아 선수가 이주 선수가 가고. 피해서. 이런 팩스한테 턴을 넘겨야 해요. 팩스 턴트를 잡았어요. 자 2조. 2조. 진짜 t1. 그냥 젠지는 기억 좋았던 b로 라인업해서 가자. 사이퍼 없잖아. 근데 로시 생각보다 잘 버텨요. 근데 어쨌든 아스트라가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힘을 실어줄 수는 있거든요. 빠르게 정리가 됩니다 이런 게 차이죠 정찰 화살이 안 찍히더라도 메테오 선수가 안쪽으로 차원표류와 함께 한 명씩 위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화살 때문에 찍히고 이게 사고가 나면 사야의 위치가 약간은 밸류가 떨어지거든요 카르페 이러면 다시 이러면 카론 빨리 불러야 돼요 사야 위치 급등 근데 카론이 눈치 싸움에서 여기 싸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이주가 아 근데 본대가 못 버티면 이러면 카론의 위치가 다시 붕 떠요 자 2대3이에요 자 카론 내려왔어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20초 카론이 엑스크레이트 와 엑스크레이트가 계속 반복해서 카론을 남기다 보니까 이제는 의식을 하고 있는 T1이거든요 이주도도 도망갈지 국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젠지 기어올립니다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위치 사야 자 이러면 못 들어가죠 근데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한 선수가 있거든요 엑스크레이트가 도망을 하는건데 잡으면 베스트인데 이러고 버틴다 그냥 버틴다. 할만해서 나 들어간 척, 들어간 척. 자, 그리고 같이. 자, 이거 줄기 보는 겁니다. 몇 개인지. 몇 명이 왔는지 보는 거고. 그렇다면 한 명이 누군가가 빠져 있을 건데. 그걸 의심하면서 가는 T1이거든요. 자, 설치하는 와중에 10명을 써서 2명을 잡아냈어요. 이러면은 먼지 티나. 아, 점점 없어. T1. 자, 엑스큐레이트 선수가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엑스큐레이트는 끝까지 참아야 돼요. 네. 사이트 안쪽에 진입이 되더라도 그때. 오, 오, 타이밍. 잠깐 올라왔어요. 오, 뭐 치킨이? 또, 또, 또 뭐 치킨이? 이게, 이게 무슨 대형. 이게 설치가 되고 나면은 진짜 뽑아야 될 스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최대한 그 궁극기라도 빼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 거거든요. 네. 어? 이슈가 이렇게 하나씩. 자, 메테오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구덩이 유지만 된다면은. 근데 설 위치가 지금 텍스처 위치 때문에. 이거, 어, 떨어졌어요? 자, 일단 어쨌든 중력 이상 한 번. 자, 해체 아직 안 됐고요. 자, 먼지끼리 카르페를 좀 잡았습니다. 근데 카보니 어그로를 너무 잘 끌어줍니다. 자, 사야. 아직 올라와요.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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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방ạn 소 astronomer 약 16세ród포 Argentinian N fluctxi T1 가장 먼저 비행을 시작합니다.